많은 여성분들이 11자 복근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복부 운동만으로는 11자 복근 만들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11자 복근의 효과적인 동작 로우 플랭크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끝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내발 기기 자세로 매트에 위치해 주시고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로 아래에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게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뻗어내 줄 거예요. 그 상태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몸통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골반 잘 잡아주시고 복부 힘 잡은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할 때 골반이 닿을랑 말랑까지만 내려오시고 다시 반대 후 그렇죠. 다시 반대로 트위스트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복부를 더 꽉꽉 조이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무릎을 끌고 내려오고 히블 뒤꿈치에 붙여서 제자리로 돌아가십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로 아래에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손 깍지를 껴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한 다리 다리 뒤로 쭉 뻗어내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 골반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힙을 내려주고 다시 위로 앞 반대 왼쪽 트위스트 다시 위로 오른쪽 왼쪽 이때 골반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내려주시고요. 팔꿈치는 계속 바닥을 더 밀어서 복부 긴장해주세요. 다시 정면 돌아와서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놓고요. 한 손 한 손 걸어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